딱 맞네요 어 문 열려 준비해 자동문이 아니군요 진짜 오 좀 탁 트인 공간 나오니까 좀 괜찮다 콜로콜로님 18개 감사합니다 어 여기가 중앙홀인가 보네 어? 아빠였다고? 없다고?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내가 왜 이 게임을 밤에 했을까 내가 왜 이 게임을 밤에 했을까 내가 왜 이 게임을 밤에 했을까 내가 왜 여기를 또 나가야 돼 머리가 3개인 개처럼 보이는데 머리는 없어진 것 같다 케르베로스의 머리를 찾는 게 목적인 것 같네요 이 게임은 왜 해자일까 그리고 전갈 시계추를 얻었어 아 이 시계 이 시계추를 저기 아까 옆방에 있던 시계 에 꽂아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귀찮네요 빠샤 빠샤니 떡부터 가해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어? 아 절대 아니군요 새 모양의 뭔가가 필요해 썸띵 새 모양의 뭔가 동전은 아니야 일단 여기로 가는 어 장총이다 내가 이거 대신에 이거 줄게 저 무게의 뭔가 썸띵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보죠 할머니다 저 할머니도 내가 봤을 때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 여자는 뭐지? 이블린 2014년 5월 2일 이블린 여기도 잠겨있고 열려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넓은 가정집인데 할머니 할머니 가까이 가면 또 놀래시키실 거죠 그냥 쳐다만 보시네 그래 얘 할머니가 세바지 얼마나 세겠어 그쵸? 난 이 복도가 싫어 난 이 복도가 싫어 아빠의 취미일지도 소리 들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총이 있는 한 이 게임은 공복게임이 아니다 총이 있으면 공복게임이 아니다 TV가 있냐? 당구대 와 그 집 되게 좋다 좀 낡아서 그렇지 미야 좀 낡아서 그렇지 되게 좋아 넣어보자 할머니 그것도 무수미하면서 달려온다고? 어? 미안하다 이제는 전여친이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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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여기 뭔데 인형 집이야 뭐야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안녕 이쪽으로도 나갈 수 없네요 왜 집으로 들어가냐고 문 닫힌다고 문 닫힌다고 이건 뭐야 못 가는데 어 뭐야 이쪽이라며 여긴가 불 끄지 마라 불 끄지 마라 쓰러워 이런 무서워할 줄 알아? 무서워 하지마 그러니까 뭐야 비에 숨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 마가리타를 피하십시오 원래 시리즈랑 안 이어져요 오 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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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ink 가자 x6 가자 x3 가자 가자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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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헉! 어떡해 어떡해 제발요 제발요 와아아아 난 모른다 난 모른다 uh-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 이건 뭐야? 이거 뭔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쵸? 화연방사기 같죠? 이쪽이 안전한 곳이었나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오오 왜 이렇게 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 이리완자루 오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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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어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행이다 이쪽으로 오는... 오는 피린... 헐... 들킨 거 아니지? 헐... 아... 됐다 왜 가지를 않아... 좀 가... 왜 안 가는 거야... 됐다... 됐다... 갔다... 뭐야... 이거... 거미? 거미가 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거 같은데... 어! 됐다! 어! 문이 열렸어... 뭐야... 밖으로는 안 나가? 왜 일로 가? 우리 어려운 길로 가지 말자... 친구야... 왜... 왜... 많... 많고 쉽고 편한 길 다 냅두고... 왜 하필 일로 가는 거야...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어? 숲으로 뛰어내면 안 돼? 왜 하필... 왜 하필 일로 가는 거야... 겁나 왔어요... 아까... 엊그가 와서... 이쪽이 안 나 했잖아... 으아아아... 여우... 으아아... 짐 남을 거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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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힘들게 갔더니 힘들게 갔더니 어? 힘들게 갔더니 도와? 보냋 spaces 선물만 받아먹으면 한다고? 일단 얘는 잘 못보는 모양이야 cryi!! 뭐야 일로 가는게 아닌건데? 이 쪽으로 떨어져서 떨어져서 막 기어오는 그런 건 아니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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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18.»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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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미야? 미야야? 미야야? 마가리타, 우리가 어제 복도에서 발견한 쓸모없는 히피 녀석을 절.. 손아기님, 동의 감사합니다. 드디어 물이 빠졌다. 본관은 괜찮지만 구간의 피해가 심각하다. 루카스는 늪에 커다란 배가 있다면 소란이다. 어! 머리다! 머리 하나 찾았어. 화약을 넣을 공간이 부족하대. 좋아요. 좋아요. 다른 방에 산탄총이 있다. 여기로 들어갈 순 없나봐. 좋아요. 여기도 문이 있다. 기다려 봐. 썬! 저기 바깥에 할머니가 돌아다니고 있어. 일단은 여기를 다 깰 때까지 그 할머니는 안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할머니가 아니라 엄만가? 할머니 여기 있네. 이 크리피한 할머니. 이게 프로로그라고요? 대박이네. 완전 갓갓갓갓갓갓갓 퇴자 게임 아니냐. 아 맞다. 총알! 이거? 어! 됐다! 필요없는 거 나왔어. 필요없는 거 나왔어. 산탄총을 쓰게 될 일이 있나보네. 지금 이거 프로로그 4시간 30분이라는 귓속말이 왔는데. 엑사이팅하네요. 이건 뭐야? 어? 물 내려간다. 목재 조각상. 어허.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좋아. 또 얻었다. 혀 하는데. 뭐야? 뭐야? 또! 와 미쳐버리겠네. 가족은 그 애가 준 선물의 일부야. 응 안녕!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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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앗! 좋아.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어? 이거 손에 있는 무기라도 내가 좀 치우면 안되나 휘어버리겠네 이제 어디지 여기 막혀있고 다시 내려가야돼 소나기님 6개 감사합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죽지? 자 여기에서 일단 이 조형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이걸로 잘 이렇게 움직이면 새가 독소리가 될 것 같애 독소니가 개를 쫓고 있네요 스카이 헌터 그리고 또 문이 열리고 내가 가나니 개를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갔는지 내 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길에 서 있나 어 사슴이다 안녕 사슴아 뭐 박제된 게 많네요 사슴도 있고 이거 조형물도 뿔도 만들었고 소로 만들고 어? 여기 아래도 설마 없네 괜찮아 나에겐 무기가 있으니까 정신 자극제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찾습니다 이게 뭔데? 쓸 수 있는 거야? 눈을 떠 눈을 떠라 일정시간동안 아이템이 어디있는지 보여줍니다 오 대박이다 눈을 떠라 눈을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여기도 있고 일로 뚫고 나가야되는데 어허 골똥풍 좋아 뭐뭐 또 얻었어 여기도 이거는 아이템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또 갈 수도 있네요 아 여기 못 가는구나 오오 좋아 앞이 일단 시커메요 그리고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소리는 그리고 뭔가 꾸밀떡대는 소리가 굉장히 나거든요 아 자ώ 나Thanks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이거 뭐야 뭐야 tapping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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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머리 더 터졌어 어 이거 뭐지? What the hell? wow Jesus Oh my god 오 마이 거시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굿니스 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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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오메 미모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위로 한번 먼저 가볼까 오케이 오 땡스 갓 오케이 조합 조합을 하죠 일단은 좋습니다 이건 뭐죠 코트니에게 저 망할 놈들이 날 찾고 있어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당신은 탈출할 수 있을지 몰라 탈출하려면 걔 머리처럼 생긴 새 공품을 찾아야 해 지하 해부실에 하나 있는 걸 봤어 알았어 저기 아까 지하로 통하는 길이 지하 해부실로 가는 길인가 보네요 이제 가죠 페리님 어서 오세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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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셔진다 밝기 조금만 더 줄이자고요 밝기 조금만 더 줄이자고요 싫어요 싫습니다 여기가 지하 해부실인가 하는 곳인데 근데 아마 봐도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오늘은 오늘은 내가 든든하게 지켜줄게 벽 봐 well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며칠 어마 ice 어마어마 오 세상에 세상에 어디서 막 끊는 소리나 그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나거든요 그래도 얘는 그렇게 막 무섭게 생기진 않았다 그거같이 생겼어 그 걔 있잖아요 베논? 그 스파이더맨 시커머네 뭐 꾸물떡거리는 소리 들려 그거같이 생겼어 루카스 내가 탈출을 시도하려는 남자를 잡았다 제일 왼쪽이 있는 소각로에 가둬놨으니 다시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다 되면 그 남자를 꺼내 문은 어떻게 얹는지 알겠지? 기어키의 3개의 A와 손자국을 여자는 알아서 하고 문 닫아줬지 닫힌 문 뒤에 오호호호호호호 어디서 자꾸 꾸물꾸물하는 소리 들려 꾸물꾸물 ASMR 제일 왼쪽에 있는 소각로에 가둬놨댔 제일 왼쪽에 있는 소각로에 가둬놨댔 저 세 개의 A와 손자국 일단 이게 손자국이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꾸 꾸물떡대는 소리 들려 세 개의 A가 뭐지? 라라 지라라 이렇게 이렇게인가? 어 아냐아냐 된건가? 잠겨있다 여긴 뭐죠? 어 타마라 아아 이거 넣어넣어넣어넣어 지금 세 개의 A가 이건가보다 이거 넣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것 같애 오 오 오 자 호빵맨 새로운 얼굴이 다 구워졌구나 으아악 으아악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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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우아우 아하 나 죽었어 오빵맨 오빵맨 아 미치겠네 아 이러면 또 싸워야되잖아 raus 아아 안나온거 같아 오 개냄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얘세 세세세세 야야jek 할re 오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안God 어 흐름 어 흐름 어 흐름 큰일났어 아니야 문 닫는거 아니야 닫는거 아니야